이거 발끝 약간 시차 때문에 그런가? 어 아 너도 쌈쾌하게 양치나 해볼까? 흐흐흐흐 어? 야 너 그거 내 칫솔 아니야? 응? 너 여기 있었지? 어? 어? 아니 와 와 야 이거 뜨라 하하핳 하하핳 아유 가죽은데 뭐 그래 아예 시험이야 빨리 야 호주 형이 이런 점이 너무 꿀해 이런 거여서 형이 너무 꿀해 아 혹시 진짜 꿀하다 내꺼래 꿀해 이거 진짜로 도겸이 가는 거니까 도겸이 상쾌 도겸이 상쾌 아니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이상해 어제 한 분 밖에 아시잖아 응 오늘 세 번 가봐서 그런 거 응